그 세상에 모든 게 있지만 우리 너무나 다 알고 있잖아요.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생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. 그 생명이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너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그 생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들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생명사랑 밤길 걷기 운동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. 어쩌면 우리가 올해는 직접 현장에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생명을 살아가는 그 자체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생명의 관심 같은 모든 일에 좀 더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